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연구원 김준영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 세 가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골드만삭스가 이번 주부터 연말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했던 소식인데요.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인 스콧 루브너는 2024년 말까지 S&P500이 6200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번 주부터 연말 랠리가 시작될 것이고 S&P500이 기록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 원인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사주 매입, 두 번째는 지속적인 자금 유입, 세 번째는 포모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먼저 자사주 매입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11월과 12월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가장 많이 하는 두 달이고 또한 전년 대비 지금 현재 승인된 자사주 매입이 17%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향후에 더 크게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전했고요. 두 번째로 자금 유입의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 미국의 펀드의 1050억 달러 정도가 증시로 들어왔고 반대로 유럽이나 신흥 시장에서는 각각 지금 현재 8주와 7주 연속으로 자금이 빠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보았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고액 자산가나 개인 자산가 등을 가리지 않고 이러한 투자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미국 주식의 노출을 좀 늘리고 싶어하는 포모가 관측되고 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그러다 보니 이 세 가지 이유와 함께 미국 증시가 연말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표를 보시면 미국 지금 현재 투자 선거 이후에 자산들이 어떻게 되었나 그러니까 자산들이 어떻게 보면 좀 상승, 상승분을 보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나스닥과 S&P500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그 외의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미국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시장에서 주식들이 좀 좋지 못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증시가 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했는데 역사적으로 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선거 기간 같은 경우에는 연말 랠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1월 초까지 랠리가 이어지다가 이제 1월 20일 한 취임일 직전에 좀 사라지는데 그 기간 동안은 평균 3.4% 상승했다고 전하며 그 취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그 전까지는 통계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이번 주에 추수검사절이 있는데 이 추수검사절에 이렇게 이후에 공매도를 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며 이 스콧 루브너는 전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재무부 장관 후보로 스콧 베센트 그리고 이제 상무부 장관 후보로 하워드 러트닉을 지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제 복지부 장관이나 국경 짜르 등 여러 트럼프 내각이 발표됨에 따라 주식시장과 또한 관련 산업이 계속해서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트럼프 내각에 대한 좀 관심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내각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재무부 장관과 그리고 상무부 장관 인사가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하면서 지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지난 금요일에 스콧 베센트 키스케어 그룹의 CEO를 재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 스콧 베센트 같은 경우는 과거 조지 소로스의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에서 근무했고 또 그 유명한 영국 파운드와 공격에도 참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스콧 베센트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런 여러 정책과도 굉장히 좀 비슷하고 또한 이런 로열티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이 폭스 뉴스에 관세에 대해서 칼럼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관세를 좀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재무부의 수입을 늘릴 수 있고 또한 기업이 생산을 회복하도록 장려하며 이 전략적 라이벌의 산업 생산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며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좀 지지하는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 향후에도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을 좀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현재 이제 2017년도에 좀 제정했던 이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들의 많은 조항들이 2025년 말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트럼프의 정말 정반적인 경제 정책이 이제 흔히 관세 그리고 감세 등의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스콧 베센트가 핏을 맞춰서 하게 될지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에 대해서 이제 좀 재무부 장관 후보의 지명에 대해 에버코어 ISI는 이 베센트라는 사람이 거시 경제와 이런 시장에 대한 지식과 채권 시장에서의 신뢰성까지 감안을 할 때 투자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이다라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상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 하워드 러트닉의 경우는 이제 켄터 피트 제럴드의 CEO인데요. 러트닉은 그동안 역시 관세를 중심으로 한 이 트럼프 경제 공략에 적극 찬동하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관세는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라며 차기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미국을 세우기 위해 관세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미국에서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것에 관세를 매겨서 최종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을 좀 지속적으로 이끌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두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인의 이런 관세 정책을 잘 한번 이끌게 될지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소식은 마켓워치에서 이제 글라이드 패스보다 이 60대 40 전략이 더 좋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라이드 패스라는 것은 이제 은퇴 시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자산을 좀 점진적으로 조종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제 뭐 젊었을 때는 조금 주식의 비중을 뭐 90% 채권의 10%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인 자산을 운영하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채권의 비중을 높여서 이제 은퇴 시기에는 점점 더 이제 채권의 비중이 좀 더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짜는 전략을 이제 글라이드 패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칼럼을 썼던 마크 허버트 같은 경우는 이 주식 60과 채권 40이라는 단순하고 이렇게 좀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 전략이 오히려 글라이드 패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25세 투자자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은퇴할 때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글라이드 패스와 60대 40의 전략을 좀 비교해 본 결과 이제 60대 40 주식 60 채권 40의 이 전략이 은퇴 시점에 더 높은 수익을 냈다고 전했는데요. 결국 그 원인으로는 주식 시장이 이 1926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이 채권을 좀 이겨왔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 투자 위험을 그 위험을 고려한 위험 조정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60 40이라는 주식의 비중을 더 높게 60 40이라는 전략으로 이제 주식의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는 전략이 98%의 확률로 이제 글라이드 패스를 능가한다 라고 전하는 모습을 알렸는데요. 또 이런 원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녹색에 보이는 주식의 토탈리턴이 결국 이 채권 본드의 토탈리턴보다 더 크게 높았기 때문이며 우리가 번스타인으로 잘 알고 있는 이 창립자인 이 번스타인의 창립자인 피터 번스타인 또한 과거와 비슷한 이유로 주식 60과 채권 40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기본 자산 배분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선호하는 그리고 그 사람에 맞는 투자 전략은 다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이제 60 대 40 전략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철 이러한 전략이 이제 글라인드 패스보다 그냥 높았다 라는 것으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였던 이 성정모 연구원의 이 빅토리아 시크릿과 그리고 또한 이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인사이트 그 외에도 이제 현재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 좀 직면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와 AT&T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지 또한 이번에 지금 대마초를 지지하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맷 게이츠 같은 경우는 사임을 했지만 여전히 백신을 싫어하는 이 복지부 장관은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좀 증시에 영향을 미친 내각 인사들과 관련된 내용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S&P500에서도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이렇게 네이버 컨텐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내용이 있으니 아직 확인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장시작전 살펴볼 뉴스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연말 랠리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 두 번째로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을 지명하는 소식 마지막으로는 이제 60대 40이라는 투자 전략이 글라인드 패스보다 좀 수익률이 높았다라는 사실까지 아 소식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인 미주미 주도주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